영화 사울의 아들은 아우슈비츠 시체처리반에서 일하는 주인공 사울이 죽은 아들의 장례를 시도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유대인인 사울은 아우슈비츠에서 일명 시체처리반으로 불리는 존도 코만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소로 들어오는 유대인을 샤우실로 안내합니다. 그 후 독가스가 살포되면 시신을 치우고 피로 얼룩진 가스실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어린 아들의 죽음이 도착하는데요. 소리내어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대율법에 따라 아들을 땅에 묻어주려 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아우슈비츠 사울은 결국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끝내 자기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화처럼 유대민족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시킨 개토의 공동체 생활 히틀러의 집단 학살까지 정말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5천년의 긴 세월 동안 온갖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저 나름의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지탱해온 정신과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다바카 정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후추파 정신 문제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티쿠놀람 정신 등은 고난이 가득했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번영시킨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으로 유대인에 대한 호불호는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정신과 사고 과정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고난을 선택하라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지옥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생사의 엇갈림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이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루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변화와 성장이 없는 시간을 보내기만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저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직면하고자 하는 자세, 아프고 쓰리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맞서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고통이 싫은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의미 있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시련과 고난이 두려워 변화를 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2. 태도의 차이 결과를 구하면 하나를 얻지만 과정을 구하면 열을 얻는다.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 토라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해도 나는 거절할 것이다.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속도로와 같은 지름길이 아닌 구불구불하고 험난한 산길을 택합니다. 예컨대 게임에서 치트키를 써 순식간에 마지막 보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게임이 전혀 재미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딩만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힘들지만 플레이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일이 바로 성과가 나오는지 효율성은 높은지 등을 찾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표면적으로 결과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당장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살면서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나아가 타인을 이롭게 하겠다는 인간애와 인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결국 하나가 아닌 열을 얻게 되는 이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면 그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로 구성됩니다. 하는 일이 싫고 재미없어서 하기 싫으면 차라리 그만두고 좋아하는 다른 일을 찾든지 계속해야 한다면 태도를 바꿔 재미있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쏟아넣는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차이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3.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라 돈과 명예는 잃기 쉽습니다. 차곡차곡 어렵게 모은 돈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소비하면 순식간에 돈을 잃게 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도둑 등 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도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비슷합니다. 오랜 노력 끝에 명예를 얻어도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한 번 내 것이 되면 온전히 내 안에 있어 평생 누구에게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식과 지혜는 얻으면 얻을수록 그 지식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탈무드와 토라는 수세기에 걸친 유대인의 삶이 담겨있는 인생이라는 여행에 관한 안내서를 알 수 있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쳐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새롭고 낯설며 서툴고 어려우며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내가 꿈꾸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으로 지Box 영상편 siege